첫째 누나랑 나랑 몇 살 차이? 4살 내가 슈키라에서 고정으로 하고 있는 코너 제목은? 초대석 고등학교 때 내 최고 등수는? 전교 1등 내 잠버릇은? 헛소리 얼마 전에 나빼고 멤버들이 먹으러 갔던 음식은? 내가 생각하는 빅스 최고의 실물 미남은? 너 내 조카 이름 여섯 명 중에 한 명 화음이 어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꽃은? 장미 내가 출연했던 드라마 제목은? 호텔킹 어떤 거? 말해도 돼요 내 신발 사이즈는? 270 끝인데? 몇 개 맞았어요? 6개 맞춰주셨습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멤버는? 캔!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체 매력 포인트는? 어깨! 내가 제일 처음 쓴 자작곡 첫 소절 두 글자는? 어 어려워 같이 불러놓고 패스해 패스해 너 춤추겠다 패스해 패스 뭐였지? 패스해야지 패스 어떻게 빨리 패스해 형 패스해야지 내가 빅스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어 이거 나 알 것 같아 이거 알지? 나도 알 것 같아 자주 얘기했는데 니망 모르는 니망 모르는 니망 준비가 되어있어 아 아 드림 콘서트에서 나랑 미르틱을 같이 부른 아이돌 멤버는? 이거 알아야 이거 알아야지 어 알지 야 친구도 있는데 모니터 해야지 한 명은 알 수 있겠다 은광이 형? 또? 어 그리고 아 다? 아 진짜 모르냐? 어 나 다 아는데 은광이 형 나 무대 옆에서 보고 있었어 이거는 다 알아 은광이 형 어 잘 가 잘 가 잘 가 연계인가요? 내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? 어 게임 아니야? 야 내가 디테일하게 썼다 아 이거 어려웠네 안 나오기? 이게 약간 심리전이야 약간 심리전이야? 안 일어나기 핸드폰 시계보기 어? 우와 우와 상해 우와 이거 어떻게 맞아? 내가 출연하고 있는 하숙24번지에서 나랑 캐스신을 찍은 사람은 누구? 어이구 아 육중환씨 어? 아니요 내가 첫 사랑했던 나이는? 사랑했던 나이? 어 그게 형 몇 살? 몇 살이지? 굉장히 어렸을 때 일곱 살 내가 요즘 즐겨듣는 노래는? 요즘 즐겨듣는 노래는? 일곱 살 어 양화대교 아 어렵다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신인 가수는? 눈여겨보고 있는 신인 가수는? 여자? 남자? 어 뭘까? 혼자 말하면 대답다 남자인 것 같은데 남자야? 어 그러면은 신인이니까 우와 신인이 누구 있을까? 어 위너 아 아깝다 어 다음엔 아 유도빵께요? 예 하나 하나 드라마 기분좋은 날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의 직업은? 그 패션모델 오 어 맞잖아 내 핸드폰에 라비는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요? 원식이 아우 틀리네 팬들에게 사인해줄 때 내가 가장 많이 적는 메세지는?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울었던 일은? 울었던 일? 울었던 일? 효신 선배님을 만났을 때 오 이거 어렵다 드라마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은? 학생 역할 어 맞잖아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? 기타 디테일하게 베이스 기타 에? 아 기타 기타 아 제일 기타가 내 취미는? 취미? 기타 치기 연예인이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요? 농구선수 하하하 내 생년월이는? 생년월...잠깐만! 어 잠깐만 얼마 전이었잖아 왜 갑자기 생각이 안나지? 시월... 으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? 좋아하는 색깔? 빨간색 아유 다 틀렸었네 레오 형이 진짜 잘한거였는데 레오 형이 잘하는건데 와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번 앨범 내 자작곡은 몇번 트랙? 마지막 트랙에서 두번 위로 그래 그게 몇번이지? 자... 여섯번째 내가 가장 자신있는 요리는? 맛은 없어 김치볶음밥 와우! 내가 생각하는 빅스 최고의 패션 테러리스트는? 킹영 하하하하 사랑해! 널... 내 동생 이름은? 지원이 오케이 내가 미국에서 같이 작업했던 가수 이름은? 친구있잖아 프렌드 미국 프렌드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 패스해버려 패스 가능해요? 채드 오우! 그렇지 내 휴대폰 휴대폰 전화연결음은? 그거 있잖아 막 어 에러 하하하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은? 하니에스트 오 맞아 내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여자 가수는? 효린 선배님 어 그것도 좋아 정수빈 그것도 좋아 아 여섯개 프로젝트 고르 빅병에서 내 예명은? 혁디 우리 누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? 없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? 곱창 내가 가장 최근에 전화한 사람은 누구? 없다 초등학교 때 내가 코스프했던 만화 캐릭터는 무엇? 사수캐 오오 팀에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형은? 없다 흐흐흐 빅스 멤버 말고 나랑 가장 친한 연예인은? 성재 내 대학 전공은? 케이팝과 오오 연상, 동갑, 연화 중에 내 스타일은? 동갑 오오 프로필키 말고 실제 내키는? 183 오오 예 오 예 야 야 야 야 둘이 뭐야 사귀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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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이쁘게